저 흙길이 있다고 그런거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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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열차 안내소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열차입니다. 발판 위에서... 흙길씨 내려야되는데? 여기서는 쓰고 우리 음료 있으면 무리는 하나 하자 딱 거의 마라톤꺼 나 이런 리프트 타고 싶었어 재밌다 시원해 좋아 완전 좋아 짜란 발해주세요 안정만 있어서 딱 좋죠? 나 신발 어디 못... 구준이라고 했어? 애기 어디 갔다 온거야? 내가 지금 막 씻나봐 아니 애기는 막 씻는게 아닌데 내가 물건을 받잖아? 그럼 다 일해 배윤아 저거 살까? 하나 사준다고 하셨지? 나 이 직업 좋아서 산거야 바ショップ 갑자기 각도가 이러니까 무섭다 자기야 꽉 잡아. 우리 둘 다 널 들어올려. 우리 뿔 보여! 꼭 잡아보이요. 뒤로 봐, 저 기댄거 봐봐. 다 먹지 않다. 아유 이만. 우와, 멋있다. 우리 왕자들, 정말 많다니까? 야 여기 올라와 봐. 내가 있는 거구나. 안녕 안녕 잘 먹었네 그 엉덩이로 걷기 나오는 거 오 맞아 저희 제품 맞다니까 원래 저런 거 전혀 힘들겠는데 전혀 힘들겠는데 안녕 안녕 가슴들아 안녕 아 아 아 아 물개야 물범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낙타가 나타났어 아 진짜 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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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것 같은데? 그치? 꼬리를 쓴다건데? 꼬리를 쓴다건데? 꼬리를 쓴다건데? 꼬리를 쓴다건데? 우리 여행지를 거기로 정하면 되겠다. 그치? 거기는 어차피 가하며 가야되는데? 맛있어요? 응, 못먹는 거는 거의 없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